근데 성형외과 쪽에서 연락이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. 왜? 성형외과에서 공짜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. 할 데가 없는데? 아 저가 그때 제가 항상 방송 출연하면. 지금 막 돌아 봅니다. 자 지금 돌아 봅니다. 이 코가. 코끝이 너무 좋아. 너무 이렇게 뾰직하니까. 아니 아니야 그거 말년에 좋아 말년에. 말년에. 관상학 쪽으로 말년에. 이제 직원부터 끊을 테니까. 말년이면 몇 살부터가 말년에. 말년이면 이제 한 50서부터 나가겠지. 살아있네니까 지금부터 뜨겠다. 여기서부터 쓰다 뜨다는데. 박수.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. 매달. 따박따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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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등같이 30년 가까이 지금 저작권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. 아 궁금하다. 따박따박. 따박따박. 따박따박.